안녕하세요 원자라리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검들을 모두 다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원피스 세계관의 도검료는 최상명검, 명검, 양검, 예검, 잡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명공이 만든 최상명검, 명검, 양검 총 83자로는 따로 명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등급 불명검과 잡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콤피라입니다. 해군 중장 모모우사기가 가지고 있는 검입니다. 다음은 듀렌달입니다. 캐번디시가 사용하는 검이고 원피스에서 보기 드문 레이피어의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첼입니다. 샬롯 크래커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스파타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코등이 모양이 크래커의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라오입니다. 사왕 샬롯 윙윙의 세 번째 딸인 기브인 샬롯 아망드가 사용하는 명도입니다. 이름의 뜻은 뱅어입니다. 다음은 나기나타 캐스위입니다. 한야발이 사용하는 무기이고 두 손잡이 끝에 날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한야발은 이 캐스위를 고속 회전시키며 불을 붙이는 기술을 구사합니다. 다음은 펑크프리드입니다. 스팬담이 사용하는 검이며 코끼리 코끼리 열매를 먹어서 자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키코쿠입니다. 트라팔과 로우가 사용하는 검이며 주인의 털모자처럼 털 장식이 둘러싸인 코등이가 특징이고 SBS에서 밝히길 예검 축에도 못 뜨는 등급이 없는 잡검이라고 하며 그냥 능력을 사용하는 데 보조하는 도구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력도입니다. 해군본부 대장 중 한 명인 수지토라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히라가나에서 알 수 있듯이 중력도라고 쓰고 그라비토라고 있는데 영어로 중력을 의미하는 그래비티를 이용한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다음은 소울솔리드입니다. 브룩이 사용하는 검이며 바이올린을 켜는 활로도 사용합니다. 다음은 그리폰입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검이고 커틀러스의 모습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입니다. 샬로 닝닝이 사용하는 검이며 호미즈라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해적보로 쓰고 있으며 전투시 칼날이 튀어나옵니다. 다음은 라이유입니다. 시루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다음은 소토무소입니다. 아카자야 구남자 중 하나인 요코즈나 카와마치가 사용하는 에도입니다. 다음은 채참도입니다. 요삭과 조니가 사용하는 널찍한 검입니다. 아론파크에서 하찌와 싸울 때 조로에게 화도일 문자 한 자루 밖에 남지 않아 요삭과 조니에게서 빌려 하찌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나선도입니다. 포비로포 사사키의 검입니다. 겹겹이 붙어있는 칼날들과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며 상대방을 베기보다는 갈아버리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칠성검입니다. 원피스 극장판 저주받은 성검에서 나온 요도이고 조로와 동문이자 극장판 최종 보스인 사가가 사용하고 검 자체가 사가를 잠식하여 아스카섬을 멸망해 위기에 빠뜨립니다. 처음에는 루피와 싸운 뒤 칠성검 봉인의식이 성공하자 검 본체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칠성검의 혼은 여전히 사가의 몸에 들어가 그를 잠식하다가 조로의 화도 1문자에 의해 사가가 베이고 패배하면서 칠성검의 혼까지 빠져나오며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음은 텐구야마 히테츠가 폐용한 검입니다. 루피와 처음 대면하는 첫 등장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고 있는 검입니다. 코등이가 나뭇잎 여러 장을 둥글게 펼쳐놓은 모양이고 검집에도 나뭇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래 귀철을 가져가려는 루피를 대경질승해서 말리니까 대신 그 칼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히테츠는 이것도 명검이라며 난담했습니다. 이번에는 4등급인 예검인 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대 귀철입니다. 와누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츠가 만든 검이며 롤로노아 조로가 왼손에 쥐고 있는 검입니다. 로그타운의 어느 무기점에서 요도라는 것을 듣고 자신의 팔을 거는 도박을 통과하면서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시구레입니다. 타시기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입니다. 이름의 뜻은 가을비입니다. 이번에는 3등급인 양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바시리입니다. 50자루 양검 중 하나이며 롤로노아 조로가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던 검입니다. 하지만 농농 열매의 능력자 슈대령과의 전투에서 날이 완전히 부식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쉐입니다. 바로크 워크스의 요원 미스터 시빌이 들고 있던 검입니다. 루피 일행을 쫓아 위대한 항로로 들어온 타시기가 입수했습니다. 이름은 꽃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2등급인 명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도 일문자입니다. 세계에 단 21자루만 존재한다는 명검 중 하나이며 조로와 쿠이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검입니다. 이 검은 와노쿠니의 도공시모치키 코자브로가 만든 검입니다. 다음은 2대 귀철입니다. 명검 21자루 중 하나이고 3대 귀철과 마찬가지로 귀철 1파가 만든 명검입니다.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치의 조상 코테치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피가 멋대로 가져다 쓴 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흑도 슈스입니다. 명검 21자루 중 하나이며 먼 조상 와노쿠니의 도신 유마가 사용했던 검입니다. 롤로노아 조로가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거나 일도료를 쓸 때 주로 사용하던 검이죠. 와노쿠니에서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인이 돌려달라는 코즈키 히요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엠마와 교환했습니다. 다음은 엠마입니다. 아멘 화바키리와 함께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입니다. 화도일문자를 만든 도공시모치키 코자브로가 만들었습니다. 코즈키 오뎅이 생전 사용했던 검 중 하나이며 오뎅이 처형당하기 전 코즈키 히요리에게 유품으로 맡겼습니다. 이후 흑도 슈스이를 와노쿠니 측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조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옥 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검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멋대로 패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으며 해왕색을 쓰지 못하는 자가 사용했다가는 뉘호를 잇는 대로 빨아들여 말라 죽어버립니다. 다음은 아멘 화바키리입니다. 명검 엠마와 같이 코즈키 오뎅이 생전 사용했던 검 중 하나이며 오뎅이 처형당하기 전 코즈키 모모노스케에게 유품으로 맡겼습니다. 이 검은 텅고야마 히테치의 걸작으로 하늘조차도 배는 검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엠마와 함께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모모노스케가 어린아이 인체로 시간 이동을 해서인지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1021화에서 모모노스케가 신호부의 숙성숙성 열매의 힘으로 어른이 된 거로 아멘 화바키리도 자연스레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51화에서 성인이 되어 와노쿠니의 새로운 쇼군으로 추대받은 모모노스케가 허리춤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검입니다. 신화에서는 스사노우가 야마타노우로치를 죽인 후 꼬리에 들어있던 아마노무라쿠모노츄르기의 토츠카노츄르기의 끝부분이 부러진 뒤 이 검을 사용해 야마타노우로치를 해체했다고 하며 문헌에 따라서는 토츠카노츄르기와 같은 검이라고 합니다. 오후토와 코가라시입니다. 금사자 시키가 애용하는 두 자루 명검입니다. 금사자 시키의 다리에 박혀 의족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코등이 모양은 일본도에 형상을 하고 있지만 특이하게 칼날은 양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검의 이름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부는 찬바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겨울바람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1등급인 최상명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명검은 딱 12자루만 존재하며 정말 희귀한 검입니다. 흑도 요루입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의 검이며 세계 최강 검사의 검답게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담으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요루의 모습이 십자가처럼 보여 종교적 상징을 나타낸다고 짧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초대 귀철입니다. 12자루 최상명검 중 하나이며 귀철 일파가 만든 검입니다. 현재 이 검은 오로성의 간디가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라쿠모 길이입니다.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생전 사용한 어놀도이며 93건 SBS에서 뒤늦게 최상명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의 이름은 때구름을 베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휘두르면 구름조차 뵐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샹크스와 흰수염과의 조우에서 둘이 검을 부딪힐 때 구름이 베어졌습니다. 다음은 에이스입니다. 해적왕 골디로저가 생전 사용한 검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커틀러스와 비슷하지만 손잡이와 칼날은 일본도와 비슷합니다. 이 검은 로저가 처형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용자의 아들과 이름이 같은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름을 따서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급별로 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흑도와 요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흑도는 도신이 흑색인 검입니다. 주라클 미호크의 요로와 유마의 슈스이가 흑도입니다. 흑도인 검은 이름 앞에 흑도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널리 알려진 요로 슈스이가 이에 가장 들어맞는 검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작중 표현으로는 공룡이 밟아도 단 1mm도 휘지 않는다는 경도가 특징입니다. 무장색 폐기로 경화한 도검은 마치 흑도가 된 것처럼 색이 검게 변한다는 점에서 미호크는 조로에게 폐기를 가르칠 때 모든 도검은 흑도가 될 수 있다며 칼날의 입 빠짐조차 자신의 수치로 여결하다고 말했습니다. 규키마루의 말에 의하면 슈스이는 유마 생전에 치열한 싸움 즉 역전 끝에 흑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받은 엠말을 두고 아직 흑도가 아니지만 조로가 하기 나름이라는 언급이 나온 걸 보면 흑도 자체가 대장장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사의 영향으로 변화한 검들을 아우르는 말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유추해볼 때 검사의 폐기에 의해 무장색이 입혀진 검을 아울러 흑도로 칭할 수 있지만 이런 검들은 검사가 무장색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요르날 유마의 슈스이와 같은 흑도는 예외적으로 무장색 폐기를 쓰지 않아도 도신이 늘 검은색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는 이 두 흑도를 영구흑도 내지 상시흑도로 칭합니다. 규키마루에 의해 밝혀진 영구흑도의 조건이라는 역전이 말 그대로 수많은 싸움을 뜻하는지 혹은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검이 영구흑도의 경지에 오르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검의 무장색을 오랜 세월 주입하여 싸우면서 역전을 거듭한 끝에 영구흑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작중 언급됨으로써 사실상 유력으로 점철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흑도의 조건과 여부를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 정황상 집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오뎅의 에도인 엠마와 아메누 와바키리가 영구흑도가 되지 못한 점과 로저의 커틀러스 에이스와 검은 아니지만 최상병검으로 포함되는 흰수염의 무라코모길이 향크스의 그리폰 등등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들의 건과 창도 이러한 흑도의 경지에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고로의 영구흑도는 단순히 오랜 세월 한검의 무장색을 주입하여 쓰는 걸 넘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무장색의 최상위 경지에 도달하면 영구흑도가 된다는 설, 검사의 영혼이 깃들어야 영구흑도가 된다는 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 심지어 무엇이 됐든 지금까지 등장한 단 두 자로의 영구흑도의 사용자가 기이하게도 카레신이라고까지 불린 전설의 대거모 유마와 현재 조로의 최종 목표인 세계 최강의 대거모인 미요크다 보니 많은 독자는 영구흑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범상치 않으리라고 추측되는 중입니다. 다음 요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중에서 최초로 언급된 요도는 3대 귀철입니다. 당시는 동급의 다른 검들보다 성능이 좋은 대신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막연한 설정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등장한 요도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정도로 미친 듯이 힘을 빨아들이지만 이전 사용자인 코즈키 오뎅은 그걸 태연히 버텨낼 정도의 압도적인 패기량과 동시에 패왕색 패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패기를 안정화해서 엠마의 주인이 됐습니다. 모든 요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원리라면 요도에 사용자가 단명한 건 수준이 낮은 검사가 무덕대고 휘두르다 패기를 계속 소모해 쇄약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등장했던 3대 귀철은 물론 와노쿠니에서 함께 등장한 2대 귀철도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는 묘사가 없는 걸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텐구야마 히테치의 3대 귀철의 원리는 요도와 같으니 엠마도 손에 익을 것이라는 언급에 근거한 모든 요도가 같은 원리지만 엠마가 유독 위험한 것일 뿐일 수도 있다는 설과 귀철 1파에 속하는 요도의 위험성은 다른 요도와 다르다는 설등이 분분합니다. 근데 1033화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모치키 코잡으로 가라사대 요도는 곧 명도이며 요도는 그저 약자가 겁을 먹어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고 자신이 만든 검이 요도라 불리는 건 도공에게 칭찬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도는 인간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검사를 고른다고 합니다. 이를 조로와 3대 귀철에 대입하면 조로는 3대 귀철을 보고 요도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워크스전을 거치며 자유롭게 다루기 시작했으니 조로에게 있어서 3대 귀철은 더 이상 요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타운의 무기상에서 칼이 조로의 팔을 비껴간 것은 3대 귀철이 조로를 주인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원피스 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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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